굉장히 많은 종류의 요가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는 글씨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요가 공부를 하면서부터 저런 종류의 요가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라자 요가예요. 라자 요가. 라자 요가는 메디테이션, 명상이에요. 명상. 요가에서는 항상 명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머리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잔잔하게 무상무념이라는 이야기가 맞나요? 그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을 마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들었던 얘기라 이걸 좀 직역을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인드 이즈 크레이지 멍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은 약간 미친 원숭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올라오지 마. 멈춰 있어. 딱 그런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또는 오늘 요가 수업 좀 도움 될까 또는 내가 오늘 하면서 얼마를 벌었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붙잡고 있으시면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제자리로 가져오실 수 있도록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라자 요가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를 쓰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비되는 양이 거의 에너지 전체 소모량의 20% 정도가 돼요. 체력을, 우리의 체력 이걸 유지하는데 쓰는 에너지량이 한 7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소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좀 머리를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근데 이 라자 요가라고 하는 그 명상을 하는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상황도 안 되고 명상 좀 하려고 하면 카톡 카톡 계속 오고 연락 계속 오고 전화해야 되고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시긴 하지만 요즘엔 좀 달라요. 꼭 시간을 어떻게 내서 명상을 하신다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실 때 버스 안에서 핸드폰 무음 해놓으시고 잠시 그냥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내 자신에게 아 너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했구나 나 참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좀 도닥여 주시거나 또는 등산들 요즘 많이 가시잖아요. 다 같이 등산을 가셔도 재미나고 좋긴 하지만 가끔씩은 혼자 가시면서 핸드폰 무음 해놓으시고 요즘은 핸드폰이 가장 대세예요. 핸드폰 얘를 잠재워놔야 돼요. 얘를 내려놓고 혼자서 이렇게 걸으면서 외국에서는 사일런트 월킹이라고 해서 걸어다니면서 명상을 많이 해요. 산책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근데 저희는 산책하기가 그렇게 되게 좋은 환경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좀 걸어다니시면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 아 올라왔네. 그리고 흘려보내시고 좀 내려놓으시고 자세히 물어보내시고 excited. 아멘